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11월입니다. 물리만점! 자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자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4월 학평 우리 고3 수험생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우리 수능 열렬인들, N생 여러분들,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우선 지금 상황에서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고 저 이런 거 중요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기로는. 우리의 공부 내용이 어떻게 되었고 현재 이 문제가 무엇을 다뤘고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4월 학평의 이 문항을 접하면서 우리들이 스스로 꼭 속으로 다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수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 이상이랍니다. 그냥 적당히 안다고 해서 점수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꼭 명심해요. 아무것도 없는 빵. 제로보다 아주 몹쓸 것이고 못한 것이고 하찮은 것이고 쓸모없는 겁니다. 이 말을 잘 여러분 되내셔야 돼요. 적당이라는 것은 수능에서는 아무 짤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거 절대 여기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시험이란 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문제라도 집에서 편하게 책상에서 문제집 풀고 어디에서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프린트라든가 또 서정가에서 문제집 사다가 문제 풀고 이렇게 편하게 안이하게 풀면서 어 이거 알았어. 어 이렇게 푸는 거야. 풀이법의 목적을 갖추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었을 때 결국 시험이란 누런 시험지 위에 올라왔을 때 거기서 직면하는 우리의 상황. 이것을 3월 4월을 겪으면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평가원 6평이라든가 9평이라든가 수능당에서 한 방 먹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안다는 것이 절대 점수 구현되지 않아요. 절대 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풀이를 자기가 무지하게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수능 시험지에서 얼만큼 생각의 논리 즉 뇌의 작동이 빠듯빠듯 일어나고 얼마나 생각이 정직하게 제대로 성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수능장에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5번 그래요 최하정답률 50% 이하 있어요. 이것부터 진행을 해드리긴 할 텐데 해석강에서 저는 지금 시기에서 이것보다는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수능 열렬인들 아 이거 뭐 고3들이 보니까 점수가 좀 낮을 거야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이 절대 아니에요. 경험 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 자각하지 않고 스스로 리셋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똑같은 몹쓸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란 것은 현명하게 그 공부라는 사람은 진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험 보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정말 안 돼 있습니다. 9번 13번 이런 문항 그래요 50% 이하의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킬러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킬러냐 아니 여러분들 잘 봐요. 5번 7번 8번 9번 11번 13번 이것은 바로 제가 이 단어를 쓰려다가 말았는데 쓸게요. 지금 우리 수험생의 현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경솔 극치. 경솔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다듬어 나가셔야 되고 이러한 행위를 없애야 됩니다. 이 나쁜 버릇은요 몸에 드럽게 잘 붙어요. 그리고 드럽게 안 나갑니다. 좋은 버릇은 좋은 버릇은 드럽게 안 들어와요. 나쁜 버릇은 드럽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드럽게 안 나갑니다. 자 이 몹쓸 버릇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건데 여러분 5번 7번 8번 9번 11번 13번 지금 여기에 걸리신 분들 정말 스스로 심각하게 리셋하라는 그런 의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라는 좋은 소중한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왜? 제가 이랬죠. 적당히 안 된다고요. 이걸 거야. 저걸 거야. 이걸 거 같아. 다 작살납니다. 5번에 금속판과 미음번에서 금속판과 금속닭을 구별하지 않는 거죠. 그냥 적당히 가는 겁니다. 그냥 바빠 그냥. 자 또 7번 같은 경우에 7번 그래요. 뭔가 맨날 이렇게 잡았어. 그러니까 바로 니은 그렇게 해서 부호 전국에 대한 착각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냥 그럴 것 같아. 뇌가 작동할 결 없이 손만 바빠. 뇌가 작동하지는 않아. 막 답쓰는데 바꾼 거야. 이게 문제풀이법에 얽매여서 문제풀이에 얽매는 몹쓸 습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8번도 마찬가지예요. 8번도 뭔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디귿번에 집계를 바꾸니까 뭔가 순방해 아니야 역방해일 거야. 뭔가 아닐 거야. 달라질 거야. 또 9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 시간의 동성에 대한 상대성. 이거 정확히 해놓으셔야 되는데 정말 제대로 된 걸 짚어준 겁니다. 이 모의고사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11번 같은 경우도요. 이거 정말 디귿에 걸리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 반드시 굶으시고 만약 저녁을 드셨으면 내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반드시 기아체험 들어가셔야 됩니다. 혀를 지그시게 해무시고 강한 피맛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냥 그래. 오, 그럴 거야. 3-1. 이거 제대로 안 읽는 거죠. 이 3-2-1. 그냥 적당히. 이런 부분들을 고치지 않으면 절대 등급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자 N의 차이를 물었더니 그냥 포텐차이가 40이래. 그냥 동반 쳐버리는 거예요. 유유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고치고 이런 평소에 공부하는 자세부터 고치세요. 뭔 이렇게 풀어. 이런 문제 저렇게 풀어. 이 풀이법이 주는 게 아니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맹이는 문제를 접하는 자세 생각하는 자세 뇌의 작동에 진실성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수능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 맨날 말로 듣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이제는 자발적 의지 생산과 강한 추진력을 믿습니다. 믿어요. 네. 여러분들의 순발력과 함께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사월이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왜 그래 이런 개념이 있고 저런 개념이 있고 그거는 해나가면 돼. 지금 미진한 부분들은 해나가면 돼. 지금 문제를 풀면서 개념이 이거 뭐지 옛날에 뭐 했던 것 같은데 이러신 분들은 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 지금 걸리신 분들은 정말 강한 의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바꾸려 하고 리셋하려 하고 겸허하게 차근차근 진실성 있게 진행하지 않으면 절대 수능이란 것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수능 열렬린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거 학교에서 시험 보지 않았으니까 문제제 받아다가 이렇게 막 풀 거야. 아니 아 그래서 자기가 하나 틀렸어. 다 맞았어. 김덕구 듣지 말고 정확하게 드릴게요. 자만 떨지 마시고요. 방심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프린트 받아다가 집에서 풀어보니까 그냥 적당한 문제로 보이지 실전장에 들어서 받아봐. 만점이 이게 쉽게 나오나 절대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자세를 고치면서 시험 볼 준비에 그 워밍업을 분명히 제대로 시동을 거셔야 됩니다. 수능이란 국가지대사예요. 국가고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래 9번 13번 18번 19번 20번 여러분들이 관심사가 되는 이런 문항부터 앞에서 진행해 드리고 바로 1번부터 쫙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물리 만점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밟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고 하겠습니다.